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지아 부동산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도 한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 영상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팬더그레스에 와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월스포인 리얼티가 우리 자랑스러운 SK배러리 하우징 담당으로서 구매와 렌트 그리고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SK배러리 임직원분들과 기술자분들이 비자를 받는 대로 속속 많이들 오고 계세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집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팬더그레스에 5년 안에 지은 집으로 방 4개 화장실 2개 반 아니면 방 5개 화장실 3개 반 이런 집들을 가지고 계신 집주인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번호 나갑니다 연락 주시면 회사가 보장하는 좋은 세입자들을 바로바로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회사 집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여러 그룹들이 사시는 게 아니고요 한 집당 2명씩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집 관리도 용이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미국 집과 한국 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또 상세하게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집에 대한 데미지가 난다든지 그런 것도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회사가 보장하는 좋은 세입자들을 빨리 구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 더 호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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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